좋아요, 구독 자, 우리 최명장 감독님 광학렌즈 광캐블 섹터에서 종목 주셨네요 세코닉스 꼽아주셨고 우리 임우학 감독님 인공재능 솔루션 종목을 주셨습니다 네이버에 하이퍼 글로벌 수혜주로 묶이고 있는 알체라를 네일장 주전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감독님 네일장 주전선수 역시나 비차전지 섹터에서 꼽아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일장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일단 알체라라고 하면 우리 수중대회 1회, 2회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또! 이러면 또 갖고 왔네 또 채라 또 갖고 왔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자진으로 납세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물론 강제 강한 회사고요 스노우 제가 스노우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왜 스노우냐면 올해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렸죠 올해 시장의 트렌드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뭐냐면 올해 시장을 상승을 주도했었던 주도주들 이런 것들이 SK텔레콤의 자외사, 이대주주다 그리고 로봇주에서는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태워주면서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대장주가 됐었죠 오늘 상한가 간 AI 주주도 뭐죠?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대장주였잖아요 상반기에 오늘 또 상한가 같지만 왜 상한가 같죠? SK텔레콤이 2대 주주잖아요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2대 주주나 최대 주주나 이렇게 관계사로 있는 회사들이 올해는 아마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그런 개념으로는 안 가잖아요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포스코 퓨처엠 효과로 다 포스코 후광으로 다 갖고 LS주들도 상관없으면 다 갖듯이 일단 올해 트렌드는 백단에 재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재벌집은 아니시죠? 였으면 좋겠네요 올해 트렌드는 이거니까 우리가 재벌집 자식은 될 수 없지만 일가는 될 수 없지만 주식은 재벌집 자식 하자고요 그래서 알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할아버지예요 네이버가 할아버지고 아빠가 스노우입니다 그리고 알차라가 손자 진도준도 손자잖아요 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저는지 재벌집 막내 손자 아닌가요? 대대 손손 뼈대가 굵네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의 챕GPT와 관련한 기대감들이 불어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이버가 주가를 급등하는 것들이 그러면 후광 네이버의 후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카카오는 움직이면 오늘 카카오 페이비,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카카오는 찢어놓은 분산 종목들이 많아요 계열사들 근데 네이버는 분산을 안 해서 계열사가 없어요 찾기가 힘듭니다 스노우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러면 알차라 꼭 챕GPT와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DX 광판 만드는 회사가 2차전지랑 뭔 상관겠다고 주가가 두 배, 세 배 가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지분관계로 엮어서 가는 주식들 특히나 네이버는 가족이 없다 네이버는 가족이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알차라 그나마 막내 손자가 있네요 그래서 알차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알차라는 영상인식이나 얼굴인식 쪽에 레퍼런스 공항 가시면 뚝뚝뚝 공항 검색 때 그냥 얼굴인식으로 지문인식처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인천공항에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이쪽에 계속적으로 납품 레퍼런스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우리도 지난 참사들을 보시면 안전에 대한 시스템들 이태원 참사나 최근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범죄의 또는 이런 사건, 사고의 예방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좀 성장성 안면인식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일이고요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 얼굴인식 테스트에서 국내 1위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대 카메라 적용해서 동일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요 99.9%, 99%, 0.01% 이거 보시면 무슨 유전자 분석하는 것 같지 않나요? 거의 오차가 없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DB와 레퍼런스를 쌓아왔겠습니까? 99%를 아무나 한 번에 99%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기술만큼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왜 제가 또 채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 상반기 수익률 대회 할 때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세요 우와! 주가 5천원에서 한 3, 4배 움직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매수만 하면 주가 상한가 가고 매수만 하면 상한가 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제가 수익률 대회 1회, 2회 다 우승할 때 거의 다 우승 공신이었어요 거의 다 들어갈 때마다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한 번 또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보세요 1, 2월 달 주가가 3배 올라갈 때 상한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때요? 이때는 상한가 없이도 3배 올라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벌써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7월 17일 날 상한가 한 번 갔고요 그리고 또 지금 7월 31일 날 한 보름 만에 또 상한가 갔어요 더 강해져서 왔죠 주가는 상한가가 있다는 거는 이 기업의 전과 후를 이 기업의 스토리에 주가 스토리에 역사를 상한가 이전과 상한가 이후로 바꿀 만큼 막강한 변곡점이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한 종목이 상한가가 나올 확률이 몇 개나 되겠어요 1년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식 1년 하면 상한가 몇 개나 나옵니까?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이 1년에 상한가 한 두 번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상한가가 없이도 3배 갔는데 여기 상한가 없이 3배 갔어요 근데 지금 상한가가 보름 사이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서 꺾일까요? 그러면 가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한가 가고 지금도 오늘 앞정 캔들 윗골에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야 이거 물건이다 아 이거 물건이다 이거 가겠다 왜? 네이버가 가족이 없다니까요 상장 주식이 그렇죠? 이거밖에 못 사요 네이버 사던가 이거 사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네이버 살 바 이거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 좋습니다 네이버도 좋고 다른 종목도 좋지만 이렇게 좀 시장의 빅트레인드 메가트레인드가 왔을 때는 한 번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편입했었던 종목들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저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불쌍할 정도로 밀려 있잖아요 이것도 바닥에서 사는 스킬을 보여주지만 이것도 매매는 완전 반대잖아요 바닥권에 사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에 간 다음 날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저랑 같이 구사하시면서 이잣듯이 종목들 뒤지시고 다니는 8월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